김병두 씨. 모시러 왔습니다. 긴 여행길 곱게 따라갔구먼. 삼도천 다리도 무사히 잘 건너시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부분은 인간의 시간이 끝나면 삼도천 위에 놓인 유도교를 건너 다른 세상으로 떠나. 하지만 가끔 그 길을 놓치고 못 가는 자들도 있어. 너도 봤잖아.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미련하게 남아서 서성대는 것들. 백화점 시간이 끝났는데도 아쉬움이 남아서 서성이는 당신처럼요? 좋은 비유야. 잘 알아듣네. 내 호텔의 손님들은 그렇게 저 세상 가는 길을 잃어버린 망자들이야. 그러니까 당신 호텔의 손님은 귀신들이라는 거군요. 그래서 나한테 그 무서운 것들을 보게 한 거고. 델루나로 와.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해. 내 옆에서부터 함께 행동을 가야할 것입니다. 그런데 나머지 수는 없는 상황이 입에 있었습니다.